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밥을 사주던가 내가 뭐 내는 거 밥 사줄래? 배고파 당기도 안 먹었단 말이야 그래 일단 밥 먹고 왔다 안 먹었어 40 20 4 6 4 4 1 1 2 3 1 2 3 2 2 3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박진희